오 농어다 농어다 이거 오 나이스 야야야야야야 고마 고마 따오기 따오기 이야 내가 이런 걸 잡다니 우와 최고다 자 오늘은 제부마리나를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기 8시 왔는데 물이 좀 빠져야 돼서 9시부터 문이 열리더라구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섬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응원 sağ timber자막 by 한글자막 by 자막 by 한글자막 Jamie 오늘ちょっと 어떻게 목표치가 fuel치가 몇 마리 정도 되시는 거예요 국자 다섯 마리 갑니까 국자 다섯 마리 갑니까 아 국자 다섯 마리 갑니까 바닥 위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와서 가이드모터를 지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외수질낚시에는 가이드모터가 거의 필수거든요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기계의 도움은 좀 받아야 됩니다 Professor 시내기 스크랩시善기 스크랩시자 스크랩시자 오늘의 선장 대리인입니다 여기 있으면 선장이 낚시를 편하게 즐길 수가 있죠 고객님 그러는데 갑자기 바꿔 볼게요 더 번 더 2주 더 2주 더 2주 더 2주 더 6주 더 3주 더 10주 더 여행을 안으로는 선수 상속이 있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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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낙지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들어오네요 여기 플레이크가? 물살이 엄청 세서 가이드머트를 잡았는데 잡아서 지금 40호 공별 달았는데 체비가 쭉 흘리고 있어요 바닥은 찍히긴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낙지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힘이 쎈데요? 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역시 천장님이 배를 잡아주니까 좋네 지금 차프로님이 잡아주신 거잖아요 배 잡아주자마자 바로 입길 들어오네요 역시 10미터 남았습니다 오, 농어다 농어다 이거 진짜 안 농어는 방생이지 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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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마 치고 나가니까 와, 지금 10미터까지 감봤는데 17미터까지 바로 또 치고 나갔어요 와, 이게 바로 농어군요 그렇죠 오, 손발 좋다 터지지마, 터지지마 아, 절대 안 터지지마 힘 되게 좋네 아, 그럼요 장난 아니죠 오, 20미터까지 낚시대를 살짝만 살짝 들어요? 네, 거기까지만 그래야 얘가 치고 들어갈 때 네네 이 낚시대의 힘을 허리에서 받쳐주거든요 네네 오, 나이스 사이즈가 되나? 계속 치고 나가요 한 7자 되는 것 같은데 오,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가무줄 드랙을 좀 많이 풀어놨으셨기 때문에 계속 가무줄 네네 지금 10미터까지 올리면 20미터까지 계속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우와 이거 싱싸맘 중이에요 이야, 너무 재밌다 오, 내꺼, 내꺼 좀 오, 나이스 사이즈 좀 되나봐요 예 한 6자는 느낌이 어, 지금 7미터입니다 6미터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 우와 우와 5미터 나이스 아 보기 좀 커요? 4미터 선배,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오, 거의 다 왔어 우와 좋아 아, 따옥이다 이거 따옥이야 따옥 잠깐만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따옥이야 따옥 이야, 내가 이런걸 잡다니 우와 최고다 우와 선장님 최고 우와 우와 대박이다 어때요? 어, 글로 갖고 갈게요 전국에도 고기가 나오죠? 와, 전국에 이런게 나온다고요? 이거 주책찍의 농간 아닙니까? 저, 처음 잡아봤어요 이런거는 진짜 네 우와 감사합니다 따옥이야 따옥이 그때 우리 갔던 인생사 따옥이시래 어 어, 너무 좋아요 이야, 이거 와이프가 농어스테이크 먹고싶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점만 있어도 충분히 먹겠다 따옥이 따옥이 으아 어, 되게 무거웠다 우와 네, 그렇게 들리세요? 네, 그렇게 들어오세요 멋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오, 진짜 80cm에 농어스테이 80cm에 농어스테이 오, 좋아요 아, 앞에 다시 한번 신발 실어야겠어요 신발 실어야겠어요 어, 창이 어디있어요? 요거예요? 네 아, 이쪽이 앞에 있구나 잠깐만요 아, 거기 앞에 아, 독방에 호텔식으로 아주 내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농어님 잘 살아계세요 오, 나이스 아, 시..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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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분히 드리면 성공하겠네요. 저만 손만 봐서.. 아 피하고 있어. 피를 잘 빠지네. 숨 쉴 때마다 싹싹 빠지네. 넣는 건 도약.. 아 진짜 크다 이거 이거 뭐 사 먹으려면 고생했다 이게 대박나서 돈을 저기 사 왜? 그때부터 나한테 됐잖아요 내 방을 이만한 거 잡아 94월 달인데 90원짜리 90원짜리 그때도 목표 너무 똑같은데? 와 주막 갈아야 되겠는데 남아? 목표도 안 남아 4kg 목을 따 갖고 와야 돼 땄어요 땄어요 네 4kg 네 4kg 아니 꼬박 꼬박